손을 줬어 전달하니 애가고 말하고 싶어서 나처럼 말하고 나 처음은 또 너 이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웃고 말하듯이 그거라도 나는 일 있더라도 그곳으로 와줄 수 있겠니 나 이렇게 못하고도 되겠니 못하고도 되겠니 다시 안 되겠지만 네 곁에 있어서 널 웃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어 그거라도 나는 일을 떠나도 이곳으로 와줄 수 있겠니 나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니 그거라도 나는 일을 떠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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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니 나 지금 내가 위험할 수 없지만 하우친 후진 오늘 여러분이 뭐예요? 저도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행복해요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